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자 먼저 민간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민간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을 직접적으로 뭘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부분의 여건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워있는 건설사를 수여를 해서 빨리 일으키거나 아니면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럼 얘한테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냐 했을 때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건 이거는 사전에 정부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한테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에서 야 너가 여기 좀 공급을 해라. 그래서 그 기간을 1년 동안 완화를 하겠다. 그런데 계열사가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축소를 금지하겠다는 이 부분은 문제가 많았었죠. 이게 그렇죠. 벌떼입차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의사에서 자의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수익을 이렇게 얻는. 이제 벌떼입차로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당이들을 얻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낸 거냐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거든요. 그럼 공공택지에 대한 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추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는 찾아봐야겠습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공공택지의 전매를 제한한다더라도 실제 민간인이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이걸 사업성을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땅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익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민간은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건설자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고 수익이 없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주는 것이 가장 최고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 지금 당장 버틸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게 이번에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의 가장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인허가 물량이 착공 물량이 현재 지금 대기 걸린 건 대기 걸린 건 하더라도 새롭게 다시 어쨌든 인허가 지금 많아져야지 나중에 이게 착공으로 그 다음에 중공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기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건설사들의 운영이 가능한 업체 입장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습게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짜장면이 7,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상승했어. 그래서 이게 만 원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짜장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로 국만두를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손님도 늘었어. 근데 손님이 늘었는데 그 전보다 늘었지 오르기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 국만두를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것도 아니야. 안 됐을 때보다 좀 나아. 그럼 수익은 그만큼 더 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격을 낮춰서 손님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많이 와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손님들 오기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그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감회해 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통화하면서 했으면 통화하면서. 아무튼 조기 인센티브 인허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 임대전화 공급 촉진.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어.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된 거죠.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걸 팔았는데 안 팔려. 그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물량을 기술에서 걷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이거를 임대를 전환해라. 그러면 건설사가 이렇게 소유주가 되는 거고 이 물건을 임대전환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분양을 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회전했었던 건설사들은 분양에서 임대전환을 했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보유관리비용이죠. 이런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성을 갖고 있었거나 내지 그 어떤 건설사의 어떤 자금주 상황이 좋지 않다란다면 이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사업을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임대사원으로 전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환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부담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공급된 물건을 임대전환하는 거. 그렇다 한다면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많다라고 한다면 많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주변 지역의 전월세 즉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기준 사실상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도 공사비,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원자재값이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마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도 조합과 그리고 어떤 건설사 간에 서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분쟁을 좀 막겠다는 겁니다. 막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표준계약서 하나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필요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요. 왜? 거기다 문구 하나하나를 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해지고 떠나는 이 소송이 가면 이게 보통 하루 이틀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1년이 3년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속도가 늦추니 처음부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서 좀 더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별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건설 인력도 확충해서 외국인 인력을 좀 더 고용할 수 있게 인허수를 좀 더 늘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것도 이미 입법 완료했다는 거예요.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봐보세요. 이게 통과됐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더 많은 규제의 완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상의 완화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천을 없애버렸어. 뽑아버렸어 아예. 그렇다고 한단다면 그리고 아예 분상 사실 분상제도 규제적이 없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뽑아버렸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달라져. 조합 간에 이런 마차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한번 추천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조합본을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해요 이렇게. 근데 상장이 됐을 때는 그나마 똘똘 뭉치려고 해. 근데 각종 규제를 있어서 못 가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이게 다 의견이 달라지 이렇게. 항상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말이 없어. 근데 안 좋을 때는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힘이 모아지질 않아. 그래서 몇십 년 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최소한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를 해지하는 거. 이 정도?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부는 지금 현재 공급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 공급대책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급할 테니까 지금 사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매주 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은 가격이 특히 소홀로 놓고 말하면 저는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가격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거면서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 방향은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론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하지만 정부는 지금 이건 생각하고 있지만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니터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있는 상황이 일시적 상승인지 아니면 대세적 상승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 없대요. 하지만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증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 이후에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책을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 시점의 정부의 생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입법 완료했다. 하고 있으니까 통관이 달라. 이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본인 했던 것에 대한 부분에서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여당과 야당의 분위기 상황 그렇죠 지금 국회에 계류됐던 이런 프로에 입장 차가 있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